7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주민참여 효도밥상에 계속해서 온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와 신수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이사의 후원금 기탁식이 있었는데요. 마포구 곳곳에서 찾아온 따뜻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5일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에 아름다운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장세현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는 이날 5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하며 효도밥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어서 신수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구현호 위원장과 관련 인사들이 함께 200만원을 후원했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이사가 100만원을 후원하며 효도밥상 취지에 공감을 보냈습니다. 이번 후원을 통해 마포구 어르신들의 식사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길 바랍니다.